북한군 수십 명이 9일 만에 또다시 군사 분개선을 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곧바로 퇴각했죠. 합참은 최근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호벽 등의 공사를 벌이다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단순 실수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DMZ 안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던 북한군 20, 30여 명이 군사 분개선을 20미터가량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이 곧바로 경고 방송에 이어 사격으로 대응하자 이들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작업인원 20, 30여 명이 군사 분개선을 두 차례 넘어왔는데 9일 만에 다시 침범한 겁니다. 우리 군은 현장이 수풀이 우거진 데다 경고 방송과 사격에 철수한 정황을 볼 때 작업 중 발생한 단순 월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 이후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의 경계 능력을 보강한다며 각종 작업을 벌이다 보니 침범 역시 잦아졌다는 겁니다. 지뢰 매설, 전술 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침범한 북한군 가운데 중무장 경계병력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전술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합참 관계자는 경계병력은 우리 쪽이 아닌 작업인원 쪽을 바라보고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